안녕하십니까 디디입니다 오늘 커버할 주제들은 몇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이 채널 시작한 계기가 뭔지 그리고 한국에서도 단타 투자 목적으로 미국 시장에 뛰어드신 분들 6개월 내 10배 20배를 기대하시는 분들 왜 이게 현재로서는 불가능한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이때까지 소개시켜 드린 회사들 중에서 스펙 합병 회사들이 있었습니다 스펙에 대해서 낱낱이 장점 단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해심과 양해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서투른 제 한국말로 직진적인 말투 그래서 다른 한국 주식 유튜버 분들께 제가 비판하거나 지적을 한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들릴 수도 있고 문제점을 찾기 위해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허나 제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의 관점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럼 이해해 주실 거라 믿고선 시작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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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스펙이 한창 유행할 때는 소문과 뉴스, 특별히 전기차에 대한 뉴스가 나오면 무조건 올라간다고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때 제가 CCIB, 루셋모롤이죠. 루셋모롤 플레이를 어떻게 했는지 보여드렸습니다. 테슬라 경쟁사라고 해서 많은 입소문이 많았죠. 저도 루셋모롤하고 리비엔 두 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루시씨 나와서 소문에 곧바로 사게 됩니다. 이게 1월 11일 아침 9시 59분에 루셋 합병소문 뉴스를 접하게 되는데요. 미국 뉴스도 제가 받은 9시 59분보단 좀 더 늦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매수 내력을 보여드리겠는데 여기 보시면 1월 11일 아침 10시 9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매수 완료가 된 시간입니다. 처음에는 제가 12불 90전으로 매수를 신청했고요. 그런 다음에 상승세를 타고 있어서 12불 90전으로 안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취소를 합니다. 그 이후에 13불 21전이라는 가격으로 또 신청을 하는데 13불에서 멈춰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취소를 한 다음에 다시 13불을 넣어서 그때 매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전 유튜브에 합병소문에 대한 뉴스를 검색해 봤습니다. 미국 뉴스를 다 본 이후에 제가 한글로도 검색을 해봤는데 저녁에 동영상 단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이틀 정도 이틀 정도 지난 다음에 동영상이 하나 둘씩 올라오는 걸 봤는데 이때 보시고 매수하셨으면 18불 정도의 매수를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40불이었을 때 매도하셨다면 110% 정도의 이득은 보셨을 겁니다. 하나 아시다시피 거래 액수가 크면 클수록 주가 5원의 차이도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리고 루시드는 테슬라 경쟁자라는 소문 때문에 하락이 없이 이런 상승세가 합병루스전까지 있었지만 다른 스펙들은 상승하다가 다시 급하락하는 걸 보았을 텐데요. 문제는 미국 주식 관련 한국 유튜버분들이 미국 주식 관련 미국 유튜버들 채널을 구독을 하셔가지고 거기서 내용물과 단어 같은 것을 다 번역을 해서 똑같이 올립니다. 저는 이걸 자주 봤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미국 유튜버들 유명부터 무명까지 다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 걸 먼저 보고 한국에 계신 분들 걸 보는데 내용과 단어 하나하나 다 일치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간이 얼마나 지체하는지 다 아실 겁니다. 미국 사람이 뉴스를 접하고 편집을 하고 업로드를 하면 3,4시간이라고 걸린다고 생각을 하면요. 한국에 계신 분이 그거를 번역을 하고 편집을 하고 또 올리시면 8시간 10시간입니다. 그 외에 미국 유튜버들 중에서 펌펜덤프로 소문한 애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펌펜덤프가 뭐냐면 자기 폴폴리오 내용들만 그러니까 자기 폴폴리오에 있는 회사들만 계속 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동영상을 보시고 똑같은 회사 동영상이 5개 이상이면 무조건 펌펜덤프라고 저는 차단을 해버립니다. 자 그럼 루시모를 얘기 계속하겠습니다. 제가 루시모를 주식 매수 후에는 장기투자 아니면 단기투자로 많이 고민하였습니다. 그래서 공부하고 분석을 했습니다. 혹시 구독자분들께서 루시모를 투자하신 분들께서 계실지 몰라 그냥 분석한 봐도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루시모를 과거 기사들을 찾아봤는데 그 중 하나가 CFO가 사직을 하면서 퇴직 패키지를 소송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문데요. 사직 이후는 회사 컨트롤이 바뀌어서라고 적혀 나옵니다. 당시 4월 1일쯤 1.3조를 투자를 받고서는 67%를 줬다고 나오는데 이때 루시드는 프라이벳 회사라서 아무도 이런 내용을 모릅니다. 계약서를 보지 않고서는. 그래서 저는 55% 정도로 계산을 하였습니다. 그 후 전 제가 공부한 내용들을 트윗을 합니다. 트윗을 지금 보시면 여기 1월 17일 올린 제 트윗입니다. CCIV가 합병 시 1.8조를 가지고 들어오면 사우디 PIF의 지분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제가 18일 더 자세한 트윗을 냈는데요. 번역을 하면 저도 CCIV 주식을 대량으로 보류하고 있는데 합병은 피할 수 없는 진실. 왜냐하면 루시드가 차량 주문을 생산하기 위해서 자금이 필요해서요. 모든 주문들을 생산하려면 그만큼 돈이 필요하고. 다음 주를 보시면 제가 아마도 PIF가 언론사들에게 일부러 합병 소문을 흘려서 유리한 포지션을 가지기 위해 판을 만들었다죠. 이 말은 바로 주가가 상승하면 마켓캡이 올라가고 그러면 회사 가치가 오른다는 거죠. 만약에 100조의 가치가 있었으면 1.8조로 들어와도 바로 2%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이 투표할 수 있는 지분이 2%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PIF는 자기네 대주주 자리를 보유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처럼 PIF가 보복운전에도 안 쫓겨나죠. 그 외에 단기 투자 결심하게 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PIF는 사우디 정부 투자 회사입니다. 사우디 정권을 가진 MBS 바로 모하마벤 사우면이 CEO로 있는 회사입니다.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부임된 후 곧바로 사우디계 미국 기자 조머 카쇼기라는 사람이 사우디 영사관에서 고문당하고 살인당한 것을 다 조사를 한 다음에 MBS 모하마벤 사멘을 지목하였습니다. 살인자로. 그 이후부터는 친했던 소프트뱅크, 아마존 제프 베조 전부 다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루셋 이미지에 타격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믿음으로 2월 5일날 34불 14점이란 가격에 CCIV 주식을 모두 매도하였습니다. 그 후 50불이란 가격 시 PUT OPTION, PUT OPTION을 구입했죠. 다들 올라간다고 베팅을 해가지고 내려간다는 OPTION, INVERSE죠.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낮았습니다. 그래서 LOW RISK, HIGH REWARD, 위험률율은 아주 작았습니다. 그렇지만 보상이 크기 때문에 여기에 조금 사서 이익을 많이 받습니다. 그럼 스펙에 대한 장점, 단점을 자세히 아시면은 왜 이 시네리오가 가능했는지 아실 겁니다. 제일 먼저 물어봐야 할 질문은 스펙이 한창 유행일 때 상장한 왜 Airbnb나 Roblox 이런 것들은 왜 스펙을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답은 바로 회사 성장기의 단계에 있습니다. 회사 성장기 단계를 넓게 보면 3개로 나눠지는데요. 스타트업, 유니콘, 그리고 상장한 회사, 퍼블릭 컴팬이죠. 이 모든 단계에서 회사들이 자금은 필요하지만 스타트업에서 제일 많이 필요하죠. 스타트업도 나누면 제품이 있는지 없는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문이 있다고 해서 입증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아마존 전기차 주문을 보면 위비엔 아니고선 다른 전기차 트럭 주문은 조금 조금 시간이 이건 실험을 해보고 더 주문하겠다고 보시면 됩니다. 루시드는 스타트업하고 유니콘 바로 가운데 있습니다. 주문은 있으나 소비자들이 차를 아직 못 받았으니 정령 시장에서 어떤 평가가 있을지 아직 구분이 안된 상태고 분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타트업에서 유니콘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A단계는 개발에 자금이 많이 들어가고 루시드 같은 B단계는 마케팅, 생산, 운영, 영업 등 회사 구조가 만들어지는 단계 그리고 상장 시에는 이 모든 부서들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때 그리고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받아들인 제품이나 아니면 편리를 통해 전통적인 습관을 바꿔놓을 만한 회사 모델이 있을 경우죠. 그 후 상장 후에 넘어가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바로 신의 단계죠. 이들이 바로 구글, 애플, 그리고 미국에는 우버 등 이런 바로 소비자들에게 회사 이름이 동사로 변하면 성장 후에 성공한 기업으로 보면 됩니다. 한국 유행은 잘 몰라 영어로 예를 들면 역사에 대해 모를 때 다들 그러죠. 구글해, 영어로는 구글잇, 술 마시러 가려면 우버잇, 우버해, 그리고 세계 사람들이 다 아는 클리닉스. Can I get some 클리닉스? 클리닉스란 모르시는 분들께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휴지가 아닙니다. 이거는 브랜드 회사 명의입니다. 클리닉스라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유용히 사용하고 동사로 사용하면 이런 회사들은 성공한 회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스펙을 투자하실 땐 어느 단계에 있는지, 이 회사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생각하시면 회사가 필요한 자금들, 그리고 내가 투자한 돈이 언제쯤 리턴이 되는지는 조금은 계산이 되실 겁니다. 수십 개의 스펙 중에서 시장에서 사용되는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는 다섯 개 미칩니다. 바로 Draftking, Chargepoint, Skills, Palantir가 투자한 Babylon Health 이런 곳들 있죠. 지금 생각나는 게 이것들이네요. 주문이 있다고 다 입증된 곳은 아닙니다. 아까 아마존 트럭 주문같이 그냥 실험 단계일 뿐입니다. 댓글에 프로테라 분석을 요청하신 분이 계신데 프로테라는 제 첫 기준에서 통과를 못해가지고 깊게 안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전기버스, 트럭, 에너지 저장소, 충전기, 배터리 회사인데요. 경쟁사가 트럭엔, 테슬라, 어라이버, GM, 할리언, 버스에는 어라이버, 볼보, 에너지 저장소에는 스템, 테슬라, 배터리 쪽에는 LG케미콜, 패너사닉, 테슬라, 퀀텀스케이프, 충전기 쪽에는 충전기는 그냥 차지포인트만 말하겠습니다. 80%의 시장의 마켓이 차지포인트 거니까요. 경쟁자보다 앞서 나간 분야가 없다고 봅니다. 독특한 특허 아니면 전기차는 자금이 엄청나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 경쟁사를 이긴다고 해도 스탁 오퍼링을 자꾸 해서 자금을 모으려고 할 것 같습니다. 루시드는 테슬라 경쟁사가 못됩니다. 그리고 프로테라도 살아남기가 힘들고요. 좀 독특하고 특허가 많고 그리고 지금 자금 부족 테슬라가 정부 도움을 받은 이후에 20조 넘게 투자를 했는데 지난 2년부터 겨우 이익을 남기기 시작한 걸 보면 전기차 분야가 어마어마한 자금이 들어간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테슬라는 지금 다른 전기차들보다 한 10년은 앞서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테슬라가 라이라를 안 쓰는 게 이게 바로 신의 한수입니다. 몇 년 이후에는 다른 전기차들이 다 테슬라한테 라이선스 부탁할 것을 제가 예측합니다. 지금 스펙 시장이 어떤지 보여드리기 위해 제가 상상한 루시드 그리고 CCRB 회장 거래 내용은 이렇습니다. 루시드 쪽에서 우리 루시드 가치 80조로 해줘. CCRB 쪽에서는 무슨 개소리야? 루시드 가치를 높게 해주면 넌 지분 10%를 거저 가져가는데 회사 가치가 높을수록 10%가 8조가 될 수가 있고 아니면 100억이 될 수가 있어. 그럼 가치는 네가 결정해라. 하루 뒤에 연락 오겠죠. CCRB 쪽에서. 80조 하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랑 정부 시선이 우리로 몰릴 테니까 45조로 하자. 아직 주문도 하나도 없잖아. 그 이상은 너무 과한 것 같아. 루시드 쪽에선 45조? 콜. 이런 내용이겠죠. 둘 다 웅원. 루시드는 아무 시체 없이 1.8조를 받아가게 되고 CCRB 마이크 클라인은 지분을 거져받기 때문에 팔면 떼부자가 되고 스펙이 지금 이렇게 양아치처럼 무슨 사채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보셔야 합니다. 스펙은 정말 성장하기 위해 자금이 필요한 회사 그리고 스펙 쪽에서는 서포트와 멘토를 해줄 수 있는 파트너십. 이런 게 만들어져야지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스펙들이 개미 투자로 만들어진다고 하는 점을 이용해서 사채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에스 팔리하파티야. 예를 보세요. 페이스북 출신이라고 여기저기 스펙을 열고 아무것도 안하고 자금 쪼달리는 회사를 가서 어린애들, 경험 없는 애들 꼬신 다음에 계약해서 상장하면 그때 지분 팔아서 돈 챙기고 다른 자금 쪼달리는 회사 찾고 반복입니다. 그리고 경험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베어게이트한테 투자받은 적은 없으나 VC한테 가면 이들은 투자가 쪽에서 보시면 돈놀이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들이 원하는 게 빠른 상장이거든요. 상장 아니면 인수합병입니다. 왜냐하면 이럴 경우에 이들이 몇억 투자해가지고 받은 지분 30% 20% 이런 거를 상장하고 인수합병을 하면 투자한 돈 수백배 수천배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스펙 설명을 조금 해드렸는데 이해나 하셨나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기의 돈이 어디 가는지 직접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 회사에 자신감이 그래야 생길 수가 있습니다. 꼭 누수나 정보가 늦다고 해서 물리는 게 아니고 얼마나 그 분야를 공부하여 CEO의 그리 사이즈가 얼마나 큰지 아니면 회사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가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예측하고 깨뜨려 보실 수가 있게 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번 편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